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북 구미의 주유소 2곳이 한때 휘발유 값을 리터당 1,200원대까지 내리며 출혈 경쟁을 벌였습니다.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폐업 걸고 치킨게임입니다. 어제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,293원으로 안내돼 있고 앞에는 주유를 기다리는 차들이 줄기어 서 있습니다. 리터당 1,800원대 수준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에 비해 500원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.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은 주유소 2곳이 경쟁하다가 사실상 폐업 걸고 치킨게임하는 중이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또 이런 상황에 구미시 운전자들은 싱글벙글하며 줄섰고 근처 지역 사람들도 몰렸다고도 전했습니다. 두 주유소는 도로를 끼고 양쪽에 위치해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자 어제 오전부터 경쟁적으로 희망을 내렸고 소문이 퍼져 운전자들이 몰리면서 결국 양측 주유소 모두 막심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. 두 주유소는 당일 오후 늦게 휘발유 가격을 1,600원대로 다시 올렸습니다. 누리꾼들은 자존심 싸움에 얼마가 날아간 거죠. 이걸 화끈하다고 해야 하나. 휘발유 깜짝 특가 할인이었군요. 못 가봐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